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친구들이랑 이렇게 같이 게임하고 있는데 종국이도 있고 게임하고 있는데 혹시나 게임 죽어서 방송 있으면 안 될 말 할까 봐 끄고 왔어요 잘... 다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지내셨죠? 요즘 요즘 저는 푹 쉬고 있어요 뭐 할 거 한 거 없고 지금 요즘에는 푹 쉬고 그냥 가끔씩 좀 생각나면 작업은 하는데 극히 드물고 이제 해야죠 댓글에서 super 먹 ear 레드빮 댕승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날에 저는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같이 밥 먹고 제사 지내고 그리고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오늘 날씨가 되게 춥대요 엄청 많이 춥대요 한국은? 따뜻하게 입으세요 원래 이때쯤이면 진영이 하이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뭐, 버허 하면서 나오는데 형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대요 연락 왔어요 추운 거는 괜찮은데 안 나가면 되니까 추운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요즘 음식을 뭘 먹어야 될지 이제 소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소신이 나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목욕이 안주시면 안정도 될까 이제 소신이 나 거기에 이렇게 형이 연습을 안정되고 성령이 있을 수 없을까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심심해서 온 거라 다음에 또 심심하면 또 올게요 요즘 그냥 핸드폰을 딱히 잘 하지는 않아서 이거 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딸기를 시켜서 비싼 딸기를 시켜서 지금 딸기 먹으러 갈 거예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 고생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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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뭐야 한번 말아주세요 응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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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 앤 워잇 그러면 그냥 하자 감사합니다.